3척문인협회 생전의 이성교 시인은 김대응 시인의 두 번째 시집 폭풍속의 기도에 작품 해설을 하였다. 그 인연으로 추억을 마음에 담고 있기에 김이카 선생의 추모의 글에 한 숟가락을 얹는 신정으로 그분을 늦게나마 추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낭독하게 되었다. 김이카 강원도 토종바람 멀천사람 연가 입트로 막히고 이웃사이 소통마저 단절된 코로나 사태 7,80대 사무회 회원들은 프랑스 바스티우 지하 감방에 갇힌 아이언마스크맨처럼 고립된 채 말수를 잃고 힘겨운 노년을 외로이 늙음에 침식당했다. 그나마 안부 전화로 듣는 목소리가 나날이 어눌하고 그 말이 귓전에 들릴 때마다 노년의 참으로 엄혹한 세상살릴 하느냐 싶었다. 별스러운 통금 시간 속에서 체온을 건네며 악수하고 웃던 사람들의 부고가 속속 전해졌다. 사람 목숨이 숫제 가을비 맞은 가랑이 같이 남루했다. 연대 탓인지 근년에 부쩍 지인들의 부음이 잦았다. 저승으로 가는 길목까지 나가 배웅하는 조문은커녕 수의도 통곡도 노잣돈마저 건네지 못한 채 유품만 받았다는 유족들의 소식이 전해졌다. 삶의 의미가 부추끗 아침 이슬 같다더니 봄꿈 뒷자리처럼 허망하기 이를 때 없었다. 죽음도 이목을 두렵게 살펴야 하는 비정한 시대. 나와 비견해서 더 오래 살아야 할 사람이 안부도 없이 졸지의 세상을 떠날 때마다 나는 서창으로 깔리는 노을을 바라보며 말수를 잃고 멍때리는 시간에 갇혀 삶의 끝자락같이 쫓겨온 듯 갚은 숨마저 삼키고 눈만 껌뻑껌뻑했다. 구덩이 입구까지 정신을 잃고 쫓겨와 핥다기는 숨조차 멈춰야 하는 두꺼비처럼. 2021년 12월 8일 하루 앞서 삼척 원로 시인이 삶을 마감했다. 아침 8시 54분이라면 게을러 터진 노년에선 그도 이른 시각. 권은영 선배가 카톡 구글을 보내 왔다. 전날 이성교 선생이 역면했단다. 순간 입 끝에 걸리는 혼자 소리가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반신반의했다. 최근에 뵐 때 구순임에도 골골하지 않고 젊은이들 못지 않게 정정했기에 당최 실말 같지 않아서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 투병하다 당한 변고라 문병마저 못했다. 그러기에 앞서 11월 20일 오전 11시 권은영 선배가 전화로 기별했다. 이성교 선생 네 분이 감염으로 본인은 의정부 성신병원에 사모님은 부천 소재 병원에 격리 수용되었다는 근황이다. 돌림병 환자로서 격리 수용된 시인 영혼이 헐헐 자유롭던 몸 지금 홀몸으로 출입이 통제된 채 독방에 갇힌 셈이다. 바로 안부 전화를 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네 번째 시도 끝에 4시 21분경 가까스로 소통됐다. 목이 아파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는 말을 간신히 건네고 전화를 끊었다. 평소 이성교 선생의 목소리와는 확연히 달랐다. 본디 선생의 목소리는 초면인 사람에게도 한 옥타브를 높이면서 반가움에 파르르 반색하는 특징이 있는데 영 기운 없게 들릴 만큼 가느다랗고 심지어 투병 생활에 몹시 힘겨워하는 듯 했다. 그러나 그게 마지막으로 들은 목소리였다. 카톡 부고를 받고 한참 지나 현실이라 직감했을 때 나를 애워싼 울타리 가운데 상기둥 하나가 푹석 허물어지는 절망을 느꼈고 한양 다짐하고 애둘러 떠난 사람에게서 느끼는 그런 섭섭함과 야속함이 밀려왔다. 지금껏 내 문학생활에 직간접으로 연관없음이 분명한데 숱하게 빚어낸 시와 타고난 온화한 성품의 결이 균일하기에 인간적으로 무한한 신뢰와 문학적 언행을 숭앙했던 분이라서 내 몸이 싱크울로 거침없이 함몰하느냐 싶었다. 서툰 흉내짓거리와 내용마저 소루한 내 작품임에도 언제나 후회했다는 생각과 여럿에게 베풀던 온화한 정남이와 선배로서 타이름을 다 건네지 못하고 서둘러 떠났다는 현실의 부재와 공백이 너무나 크게 다가들었다. 하기에 제 원하는 대로 삶을 마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마는 이성교 선생을 면대할 때면 나는 이런 물음과 마주한다. 삼척 출신 시인인 그는 삼척 문학사에서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또 그 시풍이 어떻게 후하게 영향을 끼쳤으며 삼척 문학사에서 어떤 위치에다 자리매김해야 홀대와 과오를 피하면서 온당하며 적확하다고 평가를 받을까? 지금껏 명료하게 정리된 바가 없긴 하다. 다만 내가 연전에 50년 두타문학사에서 언급했듯 이성교 선생은 삼척 현대문학의 개척자지만 삼척 문학사에선 분명 타량 문인이다. 그러함에도 삼척 문학인에게 정신적 치주라 규정하는 데는 삼척 문인들 다수가 동의하는 바다. 그래서 삼척 문학사에 자리매김이 온당하고 적확해야 한다는 거다. 이성교 선생의 문학적인 토양은 혹자가 강릉 출신 시인으로 착각할 만큼 1948년 호산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강릉공립상업중학교로 옮겨 그곳 문학토양에서 배양되었기에 나름 강원도 바람 특유의 시세계를 완성했지만 삼척 문학 토양의 밑거름이 될 위치에 있지 않았다. 또한 문인들과 교류도 그곳에서 비롯되었기에 그곳 출신 문인으로 오해를 받을 만큼 황성한 활동기에도 삼척 문학과 원격지에 있었다. 그런데 삼척에서 문학의 꿈을 키워온 우리 연대 문학도에겐 시인 이성교는 공경의 대상이자 뚜렷한 향일적인 존재였다. 문단 등단이 별 따기만큼 어렵던 시절 일찍 중앙문단에서 활동했을 뿐 아니라 강원도의 민속과 동의한 자연을 모태로 한 향토의 토속미를 중시하고 전통적 율격으로 빚어진 짧은 형식의 서정신은 삼척 지리와 풍습에 익숙한 삼척 문학도의 정서에 대체로 부합됐다. 그런 까닭으로 직간적으로 그의 시품과 경향에 다소 영향을 받았다고 정리함이 다당하다고 본다. 처음 이성교 선생을 맞대한 건 내가 문단에 등단한 1980년 그해 겨울로 기억된다. 강원도 출신 재경 강원문우회 연말 모임에서다. 선생의 첫 인상은 수선스럽지 않고 조용한데 웃는 모습이 시골 아이들처럼 천진스럽도록 해맑았다. 또한 장신이라 할 수 없는 나지막한 키임에도 반을 한 땀 쉬 뚫지 못할 만큼 안팎이 단단해 보였다. 그러나 환하게 웃음 띈 얼굴의 말투는 나직하면서도 은근하고 온화했다. 문단 햇내기인 나를 동양이고 같은 문학지로 등단했다면서 무척이나 살갑게 대했는데 말할 땐 삼척 노인들끼리 오가는 촌스러운 말투가 거침없이 튀어나와 어제 헤어진 고향마을 춘삼이 아저씨처럼 특유의 삼척사람 냄새가 났다. 얼굴 가득 눈웃음을 지으며 허허 그래요 맞아요 맞아 그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인상 또 좀체 언성을 높이지 않는 그런 초대면에 보였던 첫 인상은 돌아가실 때까지 초지일관했다. 내 기억에는 삼척과 문학적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한 건 1984년 10월로 여겨진다. 그때 이성교 선생은 쉰셋 개인사회도 기억에 남을 해였을 터다 자랑스러운 삼척군민상을 수상했고 문학박사 학위취득 순복음교회 장로취임 시선집 대관령을 넘으며 를 발간했기 때문이다. 두타문학과 인연은 제3회 삼척군민의 날 제1회 영동지구 주부학생백일장을 개최한 당일문학강연회 강사로 임하고부터였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삼척 문인 자격으로 지역문학활동에 참여하긴 이듬해인 1985년에 발간된 연간 두타문학 제8집의 시교공리를 발표하면서다. 이성교 선생을 더욱 자주 만나긴 삼척 출신 문인모임인 사무회가 결성된 뒤다. 초대회장을 맡았기에 모임 때마다 만났다. 그날이 2000년 9월 16일인데 종로 YMC의 회관 뒷골목 쇠고기 석쇠구이와 묵사발을 맛깔스럽게 하는 시골집에서다. 나중에 열댓명 되었으나 첫 회합에는 이성교, 정일남, 김정남, 박종철, 김익하, 최홍걸, 김형화, 박선옥 8명으로 기억된다. 이때 이성교 선생 나이는 69으로 이태 앞서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정년 퇴임하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은 터였다. 모임에서 이성교 선생은 월간 문예지에 실린 작품이나 두타문학 연간지에 게재된 작품 대상으로 토론을 이끌곤 했다. 교단에 섰던 열정이 채식지 않은 때라 학생들을 가르치듯 열의가 대단해서 모두 그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모두 문단 이력이나 나이를 떠나 문학토론의 열을 올리다가 뒤풀이는 꼭 호프집에서 그 투박하기 짝없는 삼척말투거리로 옛 일을 시시콜콜 마 받아 이 끝이 나른해서야 서운한 눈빛을 감추며 뿔뿔이 헤어졌다. 이성교 선생은 그만큼 허투루 모여 허튼 얘기만 하다가 흐지부지 헤어지는 소득 없는 상투적인 모임을 몹시 싫어했다. 또한 독특한 독서 습관이 있었다. 전철을 이용하면서 부지런히 작품을 읽으셨는데 책을 통째로 가지고 다니긴 무겁다면서 월간지에 실린 작품은 낮장으로 발퇴해서 꼼꼼히 읽으면서도 행가내라 일일이 메모를 했다. 관심 있는 작품이 있으면 모임 때 복사해서 회원들에게 돌려 합형에 참여토록 유도했던 터라 분위기가 학구적으로 꽤나 달아올랐다. 낮장으로 뜯어 독서하는 게 매달 들이닥치는 월간지를 작품은 작품대로 읽고 서가에 그것들이 쌓이지 않게 정리하는 데 으뜸 방법이라 귀뜸했다. 이성교 선생은 후배들의 작품에 대체로 친절하고 후한 점수를 주었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려는 천성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타고난 성품과 교단에서 제자를 가르치던 관습 때문인 듯 했다. 남의 작품에선 거부감 없이 순도 높은 금광맥을 찾는 광부와 같은 눈으로 작품을 꼼꼼히 살펴 기어이 좋은 부분을 찾아내서 여성스러운 목소리로 당사자에게 그 느낌을 고스란히 전해주곤 한다. 어이! 그 작품 그 부분이 참으로 좋습디다. 늘 상대에게 기분 좋은 소리만 골라해서 해당초 악인 배역은 맡을 수 없는 선량한 배역 전문 배우처럼 보였다. 작품을 해석하는 열정과 사람을 맞는 온정 탓인지 제자들을 여럿 문단에 내보냈다. 그런 연휴로 선생의 문학상 시상 때는 앞자리에 가슴의 꽃다발을 아는 그들이 항상 가득 차 있었다. 특히 여성 제자들이 많아서 늘 웃음이 얼굴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게 기억에 남아 있다. 나는 아둔한 문학 작업에 비견하여 선생에게서 늘 과분한 덕단만 들었다. 이성교 선생은 작품을 읽은 뒤면 지체 없이 전화로 격려를 보내왔다. 졸작 단편 어목을 읽고 리얼하게 그려낸 어촌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다면서 졸곡제란 어휘를 오랜만에 들어본다면서 직분의 자긍심이 충만한 문화 해설사처럼 새삼 관련된 옛 얘기를 늘어놓기도 했다. 특히 소설 이승효 토렴을 알뜰히 읽으시고 본인이 참석한 모임에서 여러 대개 내 얼굴이 붉어질 만큼 과찬하여 민망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마지막 격려는 철암에서 돌아오는 길이다. 돌아가시기 2개월 앞선 일로 기억된다. 마침 외출에서 인파가 북적이는 커리를 부지런히 발걸음하는 나에게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다. 어이 김이카 선생 책 잘 읽었어요. 늙은 사람 자꾸 이렇게 공부시킬 거야? 아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어. 눈이 아무리 어두워도 당신 작품은 보내주는 쪽쪽 다 읽을 거야. 요번 철암 얘기는 아주 좋았어. 누가 보면 작가가 광부 출신인 줄 알겠어. 선생님 독자들 눈을 속여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주 흥미있게 읽었어. 지금에선 그 대화가 나의 졸작에 묻힌 마지막 격려의 언사가 되고 말았다. 한 번은 삼청 나들이 길에 내가 태어난 곳이 궁금했다면서 일행들과 같이 일부러 오지 고향 마을인 조비 이리를 둘러왔다고 나에게 전할 때 나는 보잘것 없는 내 문력을 몹시 부끄러워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루 밤새 피었다 지는 달맞이 꽃처럼 궁금증을 일으켜 시간과 걸음을 낭비하게 해서 황송했다. 평론가 윤병로가 1992년에 간행된 이성교 제6시집 강원도 바람에 시평을 붙였는데 그 글 108쪽의 아래와 같은 구절이 있다. 일찍이 이성교는 김소월 박목월 서정주의 뒤를 잇는 한국의 리리시즘의 대표적 시인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래서 김소월이 평안도를 노래했고 박목월은 경상도를 서정주가 전라도를 각각 노래했다면 이성교는 강원도를 노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 두 줄의 평문으로 이성교 선생은 강원도 정서를 대변하는 서정시풍의 시인으로 자천다천 회자되어 규정되고 고착되었다. 나름 추측건대 자천다천 수식어화로 묶게 된 이 단줄평이 이성교 선생에겐 개관이자 족쇄로 작동했으리라 추측된다. 동시대 삼척권역 출신 시인들 가운데 일관된 현실적인 소재와 동일한 정서 그러면서도 무호성과 애매성이나 군더더기 없는 토속적 이미지와 언어를 명확한 형식으로 탁월하게 조탁한 문학적 업적을 남겼으나 시세계 확장성과 대중성에선 윤병로가 열거한 예의 3인 시인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게 중평이다. 내가 개관과 족쇄의 근원으로 규정하는 소의도 바로 그런 까닭에서다. 아니 이성교 선생 스스로 그런 카테고리에 만족하고 안주했는지도 모른다. 결과론적으로 주변 울타리를 탄탄히 칠수록 자신은 더 폐쇄적인 코립경에 빠지는 이율배환적인 지경에 묶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이는 타자화, 차별화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대중화에선 태생적으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으로 작동했다고 본다. 그럼 도대체 시인 이성교로 규정된 강원도 바람의 리리시즘의 정체는 무엇인가? 강원도 삼척 육단촌에서 살아 경험한 즉 강원도 바람은 태백산맥을 넘는 양간지풍이 아니라 7번 국도를 타내리는 산맥 동쪽 해안 바다에서 무트로 내치는 샛바람일 터다. 이 바람이 내륙풍과 섞이지 않는 순수한 강원도 토종 바람이다. 그 바람은 찝찔한 바다 냄새를 풍기면서도 깊은 산골을 누벼 맑고 서늘하기까지 하며 때로는 골바람 영향으로 풍향과 풍속이 수시로 변덕을 부린다. 그러나 그 바람은 강원도 동해안 그곳 사람 인성의 특질을 양생하고 물성의 형제를 특정지우며 언어와 풍습을 차별지도록 경형화하여 외지 사람의 관점에선 신성하기보다 이질적으로 느낄 만큼 사뭇 생소하고 이물스럽기까지 하다. 이성교 선생의 시세계를 일별하면 그곳에 공생하는 무수한 물상들이 토종 강원도 바람을 맞아 무뚝뚝하게 투박하기 이를 데 없도록 억센 또 휴왕하거나 대의는 없지만 소략하고 촘스럽지만 수수하고 소박하면서 담백한 토종 서정을 풍기며 평이한 언어로 직조된 채 선생의 시집 속에서 습생하면서 반사경처럼 강원도 향토색을 돌이끼처럼 표징해내고 있다. 흔히 7번 국도 주변에서 거창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존재의 내력이 뚜렷한 경물들 그러나 그곳 삶과 연고를 맺었던 사람들에게 무심하게 잊어지고 버려진 것들인데 선생의 시를 마주하면 하나하나 생생한 형상과 내력으로 다가와 단절된 폐쇄 공간의 통로를 열어 시린 속살까지 파고들면서 뜨거운 회한과 아릿한 연민으로 가슴밑이 들썩거린다. 그때면 그 경물과 소통의 통로도 자연 열린다. 시는 시인 삶의 쾌적인 족족이 묻어있다. 시인의 시를 이해하자면 그가 살아온 시대와 환경을 모르고선 접근할 수 없다. 접근, 분석하고자 시도해본들 포피에 그칠 뿐 핵심에 근접하지 못한 채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언어유희로 끝날 수 있다. 시는 개인사의 산물이고 반사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향토와 토속을 소재로 현장의 일상적인 언어로 서정시를 쓰는 시인일수록 그런 경향은 더 뚜렷이 드러난다. 머지않아 후학들 손끝으로 이성교 선생의 문학이 정리집대성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를 위해 선생이 자란 시대와 환경에 결부된 시들을 임의로 모집단으로 추출해서 분석적 방법론을 위한 하나의 단초를 제시해 본다. 이미 기술된 양력처럼 이성교 선생은 1923년 음력 2월 초하루 삼척 원덕읍 월천리 234번지에서 부친 이덕필 모친 김옥년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일본인 교장과 심하게 다퉈 미움을 사서 호산초등학교 입학시험에서 3번 낙방당하고 20리나 떨어진 벽촌 이천의 이천간이학교 2년제에 입학한다. 13살 때에야 일본인 교장이 바뀐 호산초등학교로 비로소 편입한다. 어린 나이에 20리끼를 걸어 통항했던 이천에서의 기억이 어린 마음에도 가슴에 사무쳤던지 그의 시집 곳곳에 절절히 묻어 있는데 그런 흔적은 작품 이천간이학교, 이천, 이천사람들, 이천별곡, 이천의 정기 제목하의 10편에서 살펴볼 수 있다. 1951년 모친의 돌림병 장질 부사로 향년 37에 요절하자 강릉중앙감리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으며 강릉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변두리 박원리로 옮기면서 하숙집 여주인 김진의 여사를 양모로 삼는다. 이때 정황과 시인의 신경을 그린 박원리바람 연작 3편이 제6시집 강원도 바람에 박원리가 다른 시집에 수록되어 있고 박원리에서 왕산골로 옮겨간 그의 양모를 그리는 왕산골 어머니 연작 4편이 제9시집 사리골 연가에 상재되어 있으며 왕산골 세빛, 왕산골의 봄 작품들이 기타 시집의 문제로 상재되어 있다. 이들 시에서 시인이 양모심한 모정을 향하는 간절한 심혜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대학 3학년인 1956년 현대문학 9월호의 서정주 추천으로 윤회, 초회, 12월호의 혼사가 2회 추천, 1957년 2월호의 노울로 추천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가장 왕성하게 시동인 활동을 한다. 1990년 문교부 해외 파견 교수 계획에 따라 한 해 동안 일본 히로시마 대학 개권 교수로 재직했는데 이때 조선인이 겪은 역사적 아픔을 시화한 광도 연가 10편이 제6시집 강원도 바람에 연작 형식으로 실려 있다. 또 1997년 중국 연변에서 개최한 제3회 국제문학심포지엄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했는데 제7시집 동해안에 실린 중국인상, 해지는 서안 1, 2와 기타 시집에 등재된 북간도 생각, 백두산 가는 길, 장각의 환상, 황포강의 눈물에서 그때 풀어낸 정회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모두 유형별로 분리해 열거하자면 방대하기에 지면상 시에 대한 분석 하나의 접근 방법론을 텍스트 삼아 제시했을 뿐이다. 아마 이성교 선생의 시세계를 개관하자면 이런 접근 방법도 무의미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시인 이성교의 위년이 가장 농밀하게 육화된 작품의 소재는 무엇일까? 시인에게 가장 내밀한 부분이라 관심 깊게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성교 선생의 시집 11권 688편을 일별하다 보면 어머니에 관한 시들은 더러움에 띄는데 아버지를 표상으로 한 작품은 인색할 만큼 극히 적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은 제7시집의 소 1, 2, 3과 제8시집 운두령을 넘으며에 실린 연작시 소 9편의 필두로 새벽에 우는 소 1, 2, 소는 늘 내 마음속에, 소의 한때 등 무릇 16편의 소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 있고 또 인간과 소를 매개로 하는 소장수를 소재로 한 작품도 소장수 1, 2, 3, 4, 5, 5편이나 된다. 반면 연어 동물을 시화한 작품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 작품을 분석하자면 해결의 실마리로 선생을 붙인 생업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부친의 생업은 소장수였다. 따라서 이성교 선생의 시에 등장하는 소는 가족과 쑥식하며 농경을 공경하는 가축이 아니라 내일이면 우시장으로 끌려가야 하는 즉 하룻밤만 스쳐가는 인연인 한갓 매물이다. 그 매물에는 새끼를 떼어낸 어미소도 있을 테지만 어미 품을 막 떠난 두풀난 새끼소도 있을 거다. 그러나 작품의 시화된 소는 원초적인 소의 목가적인 동물성 형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장사 입속에 따라 타자의지로 움직여야 하는 현실의 메인 상품으로서의 소일 수밖에 없다. 즉, 아버지인 소장수의 의중이 상징적으로 물화된 대상이 소이기 때문이다. 이성교 선생은 아버지를 바로 이미지화하는 시작법을 우회적으로 피했다고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니 당연히 직접 아버지를 언급할 시는 희소할 수밖에 없다. 소장수, 시편은 아버지와 소의 연결고리로 작동하여 아버지, 소장수, 소로, 아버지의 이미지가 환유로 변조되어 뚜렷이 형상화함을 엿볼 수 있다. 즉, 아버지에서 소장수라는 매체로 그리고 다시 소로 전위되어 비로소 아버지의 사유로 상징적으로 환유된다. 이렇듯 새 이미지로 연결된 시가 이성교 선생의 다른 시들보다 시인의 아픈 육성이 많이 형상화되어 릴리시즘, 바탕의 근간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여겨진다. 이런 시들을 읽고 있으면 갑자기 이성이 무너지며 감성이 물큰해진다. 과연 서른일곱의 젊은 아내를 저승으로 보낸 젊은 아버지가 창알거리는 자식을 등에 업고 소 울음을 듣는 상황을 훗날 시인 아들은 어떠한 시어로 유추해냈을까. 관련 시 두 편을 추려보았다. 코덕이 뼛속까지 스며들 때 소가 땅 밑에서 운다. 음흥, 음흥 그 옛날 수수잎에 쌓인 청개구리를 먹고 울던 소. 바람이 문제다. 어둠 속에 마구받쳐 온 산을 엎으려 한다. 깜빡이는 호롱불 밑에 아이를 업은 홀아비의 마음을 누가 아랴. 별로 먹을 것 없이 샛목이 자주 차오를 때 어디선가 소가 운다. 음흥, 음흥, 땅에 묻었던 항아리 속 나비도 날아오를 모양이다. 소 1 전문 제8시집 운두령을 넘으며 수록 늘 유랑하는 마음이었다. 비 오는 날 사랑에 누웠어도 골짜기 골짜기가 일어선다. 소들이 전진하는 모습이 보였다. 풀립이 일어섰다. 물이 일어섰다. 간밤 이상한 소 울음소리를 듣고 비방약 막걸리를 먹였다. 그리고 어미 없이 자는 아이들을 보고 벽을 향해 울었다. 소장수 전문 제8시집 운두령을 넘으며 수록 어린 자식을 두고 37에 요절한 시인의 어머니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시인이 추억하는 어머니는 이런 분이다. 어머니 눈동자에 해가 지지 않았다. 하고픈 말 산같이 쌓여 있었다. 어스름이 끼어드는 방구석에 흰 나방위가 폴폴 날았다. 피의 말 큰 글자 되어 벽에 어렸다. 자식들 얼굴 하나하나 떠올리며 이름을 간신히 불렀다. 속 깊은 눈물이 핏빛되어 주르륵 흘렀다.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 전문 제11시집 영일만을 바라보며 수록 차제의 이성교 선생을 시에 얽힌 나의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다. 2011년 3월 영등 날 제10시집 끝없는 해안선 그 파도를 따라를 낙관에서 보내주셨다. 38쪽에 실린 삼척 사람들 이 내 마음에 침전되어 있던 향수를 울컥 휘저어 놓았다. 해 떠오르는 표시가 그려져 있는 동부고속. 누가 웃었기 그래도 밝은 빛을 씻고 가는가. 해면처럼 물기어린 시퍼런 동공 속에 고향이 마구 떠오른다. 정나진 산모롱이도 마구 둔갑을 한다. 해변의 정기로 살은 삼척 사람들 모두 다 버스 속에서 온갖 시름을 보따리 속에 묻어둔 채 지그시 눈을 감고 바다를 그리고 있다. 삼척 사람들 전문 제10시집 끝없는 해안선 그 파도를 따라 수록 독자 처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울컥한 김에 내 저 아래와 같이 즉흥적인 감정을 적어 시와 함께 내 블로그에다 올렸다. 그때 감정은 다분히 즉흥적이고 직선적이었음은 물론이다. 고향을 삼척에 두고 온 사내가 동부고속에 올라 눈을 지그시 감고 출발을 기다린다. 그 심정을 아는 사람만 안다. 고향을 삼척에 두었어도 자가용 승용차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오가는 사람은 모른다. 어느 누가 바라지도 않고 있는데 삼척행 동부고속에 오르는 그 설렘이 가슴에 파도치는 것을 그런데 운전기사는 떠날 생각을 않는다. 낸장맞을 이 시를 읽으면 그런 떨림이 금시 가슴을 휘저어 놓는다. 며칠 뒤 이성교 선생께서 전화를 주셨다. 고맙다고 했다. 누군가 시집을 검색하다가 내 감상문을 읽고 선생께 귀뜸했던 모양이다. 이 시집에 손창섭 교수가 시 해설을 붙였는데 편집자가 띠지에다 다음과 같이 주요 대목이라 여겼던지 아래와 같이 추려 놓았다. 아주 평이한 시어로 내면 세계를 열어 보이는 강원도 시인의 더없이 밝고 혐오하고 담백한 기술이 관조적인 시각에서 직조되어 특유의 색깔과 정조, 발성에 이르기까지 순수 서정의 세계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어떤 매체에선 두 글을 인용하면서 감상평자에다 내 이름을 넣고 내가 쓴 글에 손창섭 교수 이름을 달아 놓았다. 이름을 서로 바꿔 놓았으니 나는 얼굴이 붉어지며 아연실색했다. 내 느낌은 즉흥적으로 적었으니 매우 감성적으로 흘렀으나 서평을 미사여구 원사로 쓰는 차질이 없는 나는 무한해지며 소태를 씹듯 씁쓸이한 기분을 맛봤다. 뒤끝으로 정나진 곰치국을 유독 선호하는 이성교 선생이 산척으로 향한 마음은 어떠했을까. 궁금할 성 싶어 기어의 시 한 편을 붙이며 이 추모 글은 여기서 마감하고자 한다. 오래간만에 봉황산이 웃고 있다. 그 옛날 산 밑으로 흐르던 강물 풍요함을 노래해주고 있다. 다정한 산봉울이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고 있다. 마음 허전할 때 새로운 날개를 달고 헐헐 정나진으로 가서 얼큰한 곰치국 한 그릇 먹고 속을 풀면 어떠어리. 다시 바닷가에 나가서 배를 쑥 내밀고 수평선 바라보며 새천년 꿈을 꾸면 어떠어리. 다시 삼척에 살리 전문 두타문학 제39집 2016년 게재 이상으로 김이카 선생의 이성교 시인에 대한 추모의 글을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